기아가 대표 플래그십 세단 K9의 연식 변경 모델 더 2024 K9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더 2024 K9은 내 외장 디자인을 한층 고급화하고 신규 편의사양을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아는 이번 K9의 외장의 수평형 패턴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19인치 다크 스포터링 휠을 새롭게 적용하고 신균의 외장 색상을 도입해 플래그십 이미지를 더욱 높였습니다. 특히 수평형 패턴의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은 테두리의 얇아진 크롬 베젤과 어우러져 안정적이고 넓어 보이는 이미지를 연출해 K9만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형성합니다. 더 2024 K9의 외장 색상은 신규 색상 페블 그레이를 포함해 총 5종으로 운영되며 내장 색상은 마션 브라운과 미스티 그레이 색상이 새롭게 추가돼 총 4종으로 운영됩니다. 아울러 기아는 더 2024 K9의 기본 트림부터 애프터 플로우, C타입 USB 단자, 차량용 소화기 등 고객 선호 사양 및 안전 사양을 신규 적용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이외에도 동승석 에르고 모션 시트를 기아 차종 최초로 운영하고 동승석 메모리 시트를 마스터즈 트림부터 기본화하는 등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은 동승자 편의성을 확보했습니다. 더 2024 K9의 판매 가격은 3.8 가솔린, 모델 플래티넘 5,933만원, 베스트 셀렉션이 6,665만원, 마스터즈 7,395만원, 베스트 셀렉션이 8,210만원이며 3.3 가솔린 터보, 모델 플래티넘 6,588만원, 베스트 셀렉션이 7,241만원, 마스터즈 7,870만원, 베스트 셀렉션이 8,685만원입니다. 기아 관계자는 더 2024 K9은 동급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사양 신규 적용과 내외장 색상 추가로 더욱 향상된 상품성을 갖추게 되었다라며 한층 고급스러워진 상품성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만족감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K9은 기아 브랜드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으로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고객의 일상에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차량이다라며 진취적이고 풍격을 갖춘 성공한 리더들에게 최상의 감성적 경험을 선사하고 함께하는 여정을 더욱 빛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고급감 강화한 기아 대표 플래그십 세단 더 2024 K9 출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